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군요. 바로 좀 모셔보죠. SK증권의 최석원 부문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센터장으로 계실 때 나오셨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일정표로 오늘 보니까 삼성원인가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시고. 이제 더 큰 비즈니스를 관장하게 되셨는데 그런데 워낙에 부문장님은 채권 베이스시잖아요. 그렇죠? 채권 애널리스트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금리가 예를 들면 바닥을 찍고 상당인 부분 올랐는데도 이른바 얘기하는 주시장의 저항선. 우리가 심리적으로 저항선이라고 생각했던 게 2% 넘어가면 뭐가 좀 이벤트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어제 2% 넘어가 버렸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렇게 오래 지내다 보면 수준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건 레벨. 네, 레벨이죠. 레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많은 경우에 틀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적응을 해나가고 각각의 사람들을 다 저희가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이 상황이 이미 예전에 디플레이션이나 또는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이 컸던 시기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것보다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시기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사실은 2% 굉장히 중요한 선이기도 하고 상징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 3천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들 금리가 어느 정도는 올라갈 거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보기엔 사실은 금리의 수준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볼 때 연준이 지금까지 사실 좀 실패했어요. 저도 물가 전망에 실패했는데 어찌 보면 연준도 물가 전망에 실패한 것 같이 보이고 그런 어떤 실패를 잘 만회할 수 있을 거냐, 지금부터라도. 그런데 대한 어떤 신뢰감이 문제인 것 같고 그 신뢰감이 깨지면 아마 금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고 연준에 대한 신뢰.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이 증시를 보든 아니면 채권시장을 보든 딱 어떤 상황인 건 다 아냐면 굉장히 많은 정책을 쓴 이후에 그거를 빼는 과정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괜찮아지면 증시도 괜찮고 금리도 안정적인 모습일 텐데 이게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긴축을 취해서 우리가 그것도 일종의 실수죠. 경기를 굉장히 침체국면으로 빠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냐 그거를 이제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당분간은 사실 금리는 저는 계속 조금 더 오르는 방향 쪽으로 갈 것 같고 그러면서 이 상황을 지켜볼 것 같고 증시 역시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어제도 물가가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잖아요. 7.5% 나왔는데 그래도 어쨌든 전년 동월 대비니까 조금조금씩 추세 하락은 할 거다. 계속해서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락의 폭이나 시기가 수년 되거나 하락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제 시장금리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채권 매니저들을 많이 상대하셨잖아요 예전에. 그러면 채권 매니저들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이 보이면 채권 안 사야 되겠네. 더 오르면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어디야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채권 금리가 형성이 되는 건데 지금 글로벌이 또 한국 시장에서 채권 매니저들의 입장은 어디에 더 가 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은 금리가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조금은 더 기다리면서 채권 사는 타이밍을 늦추는 거죠. 물론 그거를 한두 없이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금리가 막 폭력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제한이 되긴 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됐건 보험사가 됐건 우리의 주요 채권 투자자들은 자금이 고정적으로 들어와요. 자금이 매달 얼마 규모씩. 연금이 들어오고 보험료가 들어오듯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라는 게 점점 커져요.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신규 계약자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커지는데 그 커지는 거를 안 사고 있을 때의 리스크가 또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어차피 그 돈이라는 건 결국은 지금 현재 조달코스트하고 내가 운용하는 코스트가 사이일 텐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돈을 받을 때는 내가 그냥 지금 시점에서 여기 조달코스트보다 조금 높은 걸 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매치를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런 수요들이 꾸준하게 존재를 해요. 그 이외에 더 오르면 내가 사겠다라는 건 사실 그거 플러스 알파의 수익으로 올리자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알파 전략이죠. 그런데 그건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죠.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걸 인테레스트 리스크라고 하죠. 그래서 그 떨어진 것들로부터 복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낮은 수준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큰 폭의 어떤 상승이나 이런 건 나타나지 않는 국면이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금씩 내가 살려는 타이밍들을 집합적으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조금씩 늦추고 그다음에 조금 전체 100이라고 하면 80은 사도돼 한 20은 남겨놓는다고 하면 그거를 한 30순으로 올려놓게 되면 그런 것들이 금리의 상승 압박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합한 금리가 사실은 과거 우리 경험으로 보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금리 사이클에 있어서 맨 마지막 정책금리 인상 사이클의 최종점하고 10년물 국채금리하고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초기에 먼저 오르잖아요. 10년 국채금리가 막 오르고 정책금리는 천천히 이렇게 올리는데 형성되는 고점 수준이나 올라가는 수준이라는 게 이게 참 희한하게도 맨 마지막 정책금리를 올린 만큼 올렸을 때의 정책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와 10년물 금리가 엇비슷해질 때 그때 이제 조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보면 추가적인 상승 압박이 줄어들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기가 어렵잖아요. 사후적으로 그래프를 놓고 보면 그런 현상들이 발견되니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채권시장도 나름 굉장히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책금리 인상이 저 끝에 가서 지금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한 2.5%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오르는 거를 지금 시장금리는 반영해놓은 상태고 지금부터 막 더 오르고 이런 것들 2.5%까지는 안 되나 한 2%에서 2.5% 사이라고 하죠. 정책금리의 고점은. 그런데 2.5%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둘 수도 있거든요. 지금 분명히. 그렇게 본다고 하면 10년물 국채금리도 한 2.5% 근처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2%라고 하면 기준금리 기준으로 한 1.75% 정도까지는 올릴 것이라고 반영하고 있는 금리가 지금 2%라고 하면 한 2%까지는 올릴 거라고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8번이네요. 그렇죠. 그거에 횟수가 어느 쪽에 더 뭉쳐 있을 거냐에 따라서 시장도 받는 영향도 좀 다를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8번 올린다 또는 10번 올린다고 했을 때 올해 5번 올리고 내년 5번 올릴 거냐. 아니면 올해 한 7번 쭉 올리고. 내년 3번이냐. 내년에는 한 3번이냐. 이런 전망들이 막 엇갈리겠죠. 그러면서 단기 변동성은 생기지만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 올리든 시장은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쯤까지 올릴까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다는 얘기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격에 반영돼서 저보고 저보고 너 언제쯤 채권 살래 그러면 물론 물가니 뭐니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채권을 살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채권을 살 일은 거의 없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그래도 금리나 채권에 관심을 갖는 건 이게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 혹은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잡을 수 있나. 이거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부문장이 보실 때 채권의 움직임은 인플레이션을 잡기에는 괜찮은 수준입니까? 그게 이제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판단하기가. 그런데 제가 아까 신뢰의 문제라고 얘기를 한 게 사실 지금 현재 모든 중앙은행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내가 전망을 잘못해서 지금 내 생각보다 더 빨리 올라가고 있을 때 그때라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냐면 초기에 초기에 인플레이션 기대를 잡으려고 해요. 강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도 이미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빅스텝이 초기에 나타나고 또는 7번 빨리 매번 FMC 할 때마다 올리고 이런 전망들이 늘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돼서 물가가 잡힐 거냐. 이 문제는 저는 잡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물가 상승 압력이 사실은 기저효과에 따른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저효과상 물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기저효과가 예를 들면 올해 5월 정도쯤 되면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게 그 얘기인즉은 작년 5월부터는 지금 5% 정도까지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5%를 넘는 물가 상승률이 나타날 거다. 또는 7%라고 생각하면 그건 기대인플레이션이 통제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70년대 80년대 보면 물가가 10몇 퍼센트씩 올랐잖아요. 그때 물론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 학자들이 계산한 거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1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한 10% 올랐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10% 오를 거라고 사람들이 다 기대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기대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건 그 1이라는 숫자를 밑으로 얼마나 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이 중에서 한 50% 정도는 그럴 수도 있으나 50% 정도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건 계산을 하면 예를 들어서 0.5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아도 그중에서 반영되는 부분은 이만큼 정도일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게 잘 통제가 되면 0.2, 0.3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노멀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보다는 이런저런 다른 요인들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느냐를 보게 되고 그걸로 보면 그중에 대표적인 게 기저효과고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공급망 이슈 해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런 부분들로 보면 올해 1분기 정도쯤이 고점이다. 물론 저도 사실 작년에는 제가 아마 3, 4월 그때 나왔을 때 올해 한 3분기쯤 되면 작년이죠. 작년 3분기쯤 되면 물가가 고점을 형사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틀렸잖아요. 병목군상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틀린 이유가 뭔지를 막 고민을 하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공급망 이슈라는 게 잘 안 풀리는 거에다가 또 생각보다는 굉장히 지정확정 리스크들이 발생을 해서 유가가 안 떨어지더라. 그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유가가 안 떨어지는 이유가 만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냐 다른 이유 때문인 거냐 하면 만들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미국도 별로 안 만들고 있는 거고 지금 안 캐고 있는 거고 오펙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전망이 굉장히 나이브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미 모든 정부나 모든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잡기에 나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이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 그 문제인데 저같이 신뢰를 한다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올해 1분기 정도쯤에 물가는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과거에 비해서는 디플레이션 압력이나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이 많이 줄어든 거는 다들 인정하는 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형성되고 연준이 이렇게 완화시키는 연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완화시키는 인플레이션 기대가 성공적이라고 할지라도 올해 말 정도쯤 되면 3%대 그러니까 3%네요. 4%를 좀 밑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 정도 말 정도쯤 되면 2%대 초반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기준금리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대략 2에서 2.5% 사이라고 지금 시장은 보는 거고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에 인플레이션 기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막 세게 나오잖아요. 파월도 그렇고 제임스 블라드 같은 사람도 입장을 확 바꿔서 50bp 인상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은 초기에 집중될 거라고 보고요. 올해 여름 이 정도쯤 되면 아마 실제 인플레이션이 좀 내려가야 신뢰를 회복할 거니까 그 신뢰가 회복되면서 전반적으로 그런 말씀드렸던 못 믿겠다. 여기 실패했다. 이런 얘기들은 좀 들어가면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까. 그런데 40년 만에 물가 상승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헤드라인으로 뽑잖아요. 1982년 2월 이후로 가장 많이 올랐다. 월간 기준으로. 그런데 두 달 연속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연준의 의사결정자들의 경제나 혹은 물가를 보는 시각이 맞았냐 틀렸냐만 놓고 보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연준의 의사결정자들이 틀렸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틀린 건 대부분 미트로의 물가 하락 압력에 대한 전망이 틀렸던 거죠. 대부분이 채권 전문가들도 그래서 틀려서 집에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쭉 대세 하락을 했기 때문에. 물가가 사실 물가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은데 좀 오를 것 같은데 했던 전망들이 틀린 거지. 거꾸로 물가가 이제 더 안 오를 것 같은데 그런데 폭등해버리는 케이스는 제 기억에 몇 년 동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롬 파울을 비롯한 자넷 앨런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의사결정자들 제임스 블라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를 처음 보는 거죠. 이렇게 틀린 경우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틀린 경우를 처음 보는데 그 강도가 굉장히 셌고 그러면 분석가들이나 펀드 매니저 볼 때 저 친구들이 저렇게 틀렸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문장님 말씀하신 신뢰가 균열이 있는 건데 그 균열이 있는 거에 대한 파급 효과가 금리 상승으로 나타나는 거고 신뢰를 하면 갖고 있겠죠. 채권도 갖고 있고 안 팔 거고 그런데 신뢰가 깨졌는데 신뢰이 깨지는 방향성이 굉장히 시사적이다. 그렇죠. 그게 사실은 수십 년간 너무 길게 보면 그렇고 한 20년간에 걸쳐서 물가가 계속 내려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가가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걸 이미 알고 금리에 반영을 안 시키고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저금리까지 가고 하는. 또 그게 한편으로는 연준이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올린다고 쳐도 굉장히 낮은 정책 금리를 유지하잖아요. 그런 어떤 배경이라는 게 전물가 때문인데 전물가를 이뤘던 이유가 뭐냐 생각을 해보면 아주 대표적인 게 중국이었었고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을 계속 수출하는 국가로서의 중국이었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 2008년 전에 유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은 유가가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2010년 이후에는 쉐일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상승이 제한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고 또 굳이 든다면 커머셜 쪽에서 워낙 온라인화되고 경쟁이 심해지니까 이게 코스로 제품 가격을 계속 낮추는 압력으로 작용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그 몇 가지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중국이 그럼 앞으로도 계속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국가일 거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확신을 못 갖기 시작한다는 거고 여기에는 미중 갈등도 문제가 되는데 뭐가 덧붙여졌냐면 요즘 많이들 말씀하시는 ESG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게 기존에 생각했던 에너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을 좀 한층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는 점이 있고 또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지정확정 리스크들이 조금 조금씩 붉어지는데 지정확정 리스크들이 이게 다 ESG 경영하고도 맞물리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LNG 가격 상승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석탄을 줄이고 LNG로 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걸 무기로 삼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지정확정 리스크로 또 작동을 하고 하는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물가가 이전보다는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다들 너무 구조적인 옛날부터 있었던 한 20년간 있었던 물가 하락의 경향성이 끝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사실 어쩔 수 없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준 재정정책을 쓴 게 과연 도덕적으로 보면 분명히 맞는 일인데 경제적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적정한 규모였느냐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었잖아요. 내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상태에 유지되어 있는 게 최저임금으로 고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경우들까지 포함돼서 지원을 그렇게 많이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사실 발견을 별로 못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재정정책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재정을 쓴 건 주로 뭐였냐면 문제가 되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쪽이었고 그다음 대부분은 금융 쪽의 정책을 썼는데 통화정책을 썼는데 통화정책은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거는 중앙은행이 얼마나 돈을 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갖다 쓰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실물경제에서 얼마나 돌아서 인플레이션을 보호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금융정책만으로 통화정책만으로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났었어요. 별로 일부 나타날 데다 말았죠 사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재정정책하고 맞물리니까 굉장히 높은 물가로 간 거라서 결국은 그런 전망을 모두 다 실패한 데 대한 어떤 반작용이 올해 1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준의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주셨는데 신뢰라는 게 예를 들면 수험생이 만점 맞을 수 있을까 이거는 얘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신뢰인 거고 요리사가 이걸 더 짜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소금만 두면 짜지죠.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저는 요리사 쪽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소금 많이 치면 더 짜질 수는 있는데 과연 이 요리사가 적절한 간을 잘 맞출 수 있느냐가 약간 궁금한 그 신뢰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요리사가 좀 싱거운 입맛의 요리사인지 아니면 짠 입맛의 요리사인지를 그걸 파악하면 더 짜게 할 건지 지금보다 싱겁게 할 건지 답이 대충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의 신뢰가 아니고 이거는 성향의 신뢰일 테니까 그러면 지금 연준의 멤버나 아니면 연준의 발언 이런 것들을 보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게 성향의 신뢰라고는 안 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로 그럴 능력과 힘과 자세가 돼 있느냐의 문제. 자세는 성향하고 좀 비슷하겠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그린스폰 이후로 이렇게 보면 그린스폰이 굉장히 실수를 해서 2008년 금융위기가 나오는 걸 나타나는 걸 방치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증시의 입장에서 오면 또 미국 경제의 입장에서 오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호황을 누리게 만들었어요. 그린스폰이. 그 이후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누구부터죠? 몇 명의 지금 지난번은 옐런, 지난번은 버넨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아주 다소간의 차이는 있어요. 다소간의 차이들은 버넨키보다는 옐런이 훨씬 더 괜찮았다 이런 평가들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와중에도 미국의 주가나 미국의 경제 성장을 보면 계속 우상향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어오게 만드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힘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리사로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었다는 신뢰를 갖고 있었고 그건 결국 뭘 바탕으로 하는 거냐면 전망을 잘 하느냐. 단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에 대한 전망을 잘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번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전망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앞으로 좀 미세하게 조정을 해가면서 중앙은행의 목표가 경기를 무너뜨리는 건 아니잖아요. 중앙은행의 목표는 적정한 물가 수준을 유지시키면서 결국은 경기를 확장시키는 데 있는데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 이게 혹시 이게 자칫 잘못해서 잘못 판단해서 금리를 막 올리고 그다음에 경기가 막 침체 국면으로 가는 대표적으로 70년대 80년대 그런 인증이 벌어졌던 거고 그런데 그거 역시도 저는 실패라고 안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베트남전 때문에 엄청나게 돈이 풀리고 달러와 신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와의 신뢰 문제가 생기면 이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죠. 왜냐하면 달러와가 약세가 되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가보다도 금리를 더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제가 신뢰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정말 얘네들은 문제를 일으킬 거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나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이게 제대로 잘 작동하게 잘 조정해 가지고 경기 확장을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의심을 갖기 시작한 게 1월 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화 정책으로만 뭔가 대응을 했다면 그게 답안지가 조금 더 심플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아까 부문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례가 없는 재정 정책을 동원했기 때문에 재정 정책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통화 정책은 빌려주는 거고 그 과정에서 더 난이도가 훨씬 어려운 숙제를 갖게 된 거고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이게 금리가 그런데 생각보다 물가가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불가칙한 요인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 있죠. 지정학적 요인이라든지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블레임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재정 정책이 파생한 어떤 물가의 상승 요인들 예를 들면 고용으로 인한 임금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이 정말 경험이 있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포로 아주 좋은 비유를 했는데 요리사의 최종적인 목적은 손님이 만족해야 되는 거지 맛이 있는 거지 짜다 싱겁다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음식이 맛있어야 되는데 맛없는 음식이 계속 나오는 건 아닌가 내 취향은 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맛이 없는 게 나오는 거지. 분량이 나오는 거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일 민감하게 보는 사람들이 월가의 애널리스트하고 펀드 매니저인데 그게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채권 안 산다는 거죠. 더군다나 위험한 주식은 더 안 산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시기가 언제쯤 끝날 거냐. 그래서 과연 안정이 될 수 있을 거냐 이게. 당연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다 불안해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불안정성이나 불확실성이나 우려감 이런 게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봐요. 지금은. 비록 주가가 떨어져 있지만 이게 요즘 보면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또 떨어지고 이렇잖아요. 사실 수준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이런 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장은 이미 적정한 수준을 자기들이 결정한 거고 여러 가지 형태의 모멘텀이나 불확실성이나 우려를 반영했을 때 그 우려가 끝나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주가가 잘 못 오르는 상황일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금리는 계속 그 와중에 사실 조금 조금씩 사는 시점을 늦추면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게 해소되는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다른데 어떤 분들은 지금이 이미 다 반영된 거야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 이제 끝났어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상반기 중에 그런 어떤 변곡점이 생기는데 그거에 가장 큰 중심은 결국은 물가가 떨어져 줘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생각한 대로 내년에 한 2% 내년 말 정도 되면 2% 정도 되는 어떤 이걸로 간단한 확신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유동성을 빼면서 나타나는 긴축 발작은 이미 좀 경험을 한 거고 유동성을 빼면서 나타나는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경기 확장은 그래도 지속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으로 이제 대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은 괜찮아지는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올해 하반기 주식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신뢰의 문제를 제가 틀릴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계속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연준이 막 금리를 올리는 데서 그래도 그게 잡힐 가능성이 안 보인다 그러면 그러면 시장은 달라지는 것이지만 그건 저희의 전망을 논외로 하고 그다음에 걸리는 건 뭐냐면 이런 긴축 발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금리 인상 시기에 나타났었어요. 예를 들면 90년대도 마찬가지고 80년대도 마찬가지고 지난번 우리 심지어는 양적 완화를 끝내는 것도 일종의 긴축의 시작이잖아요. 그런 시기에서도 다 주식시장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6개월 정도쯤이나 돼야 다시 전고점을 회복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건 됐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금리를 우리가 쭉 그렇게 해서 인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되면 또 하나의 실패 요인이 있죠. 내가 이 정도쯤 금리를 올렸을 때 경기가 둔화되지 또는 침체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가보니까 침체가 되더라. 이런 실수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실수는 내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올해 단기적으로는 지금 불안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자점 치고 이제는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거 조금 기다리자 이런 생각인 거고 하반기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는다. 그다음에 내년에 우리 한 번 더 고비가 남았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베니지 않은지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인 거죠. 어차피 이 채권 배에서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부문장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조금 더 펀더멘탈한 얘기를 나누게 된 것 같은데 그게 훨씬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시황감보다도 조금 더 길게 시장에 대응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주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K진권의 최석원 부문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